서커스 단의 코끼리 그거 알아? 서커스 단의 코끼리 난 자네가 꼭 그 코끼리 같아 보여 큰 덩치로 어릴 때부터 말뚝에 묶여서 꼼짝달싹 못하는 코끼리 그 코끼리가 다 커서 지 힘으로 말뚝을 뽑아버릴 수 있는데도 그러지 못해 왜 그런 거 같아? 그건 말이야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이미 포기해버린 코끼리 자신의 생각 때문이야 사람이 사람을 죽이면 그게 사람이 아닌 거가 되는 건데 아무리 그래도 사람으로 죽어야지 그래야 다시 만나지 만나고 싶은 사람 먼저 간 사람 한 가지 후회가 되는 거는 진작 그만둘 걸 그만두고 사랑하는 여자랑 애 둘 개 한 마리 고양이 두 마리 금붕어 세 마리까지 키우면서 살 걸 그럴 걸 응? 열 두 살 때인가 집에서 식구들하고 밥을 먹는데 뭔가 일상한 거야 밥맛도 이상하고 엄마랑 사람은 자꾸 내 눈을 피하고 그래서 그래서 화장실로 뛰어가서 뭐 그냥 손가락으로 확 쑤셔서 다 토해냈어 그러고 밖으로 나와보니까 부모라는 양반들이 부모라는 양반들이 둘이 사이좋게 쌍으로 거품 몰고 뒤져있더라고 그리고 버림받는데 나도 꽤 익숙해 아무튼 이 얘기의 교훈은 사람을 믿지 마라 상황을 믿어라 상황을 응? 이럴 거면 방송국을 하나 차리시지 아니 아니 뭐 꼭 제가 불만이 있다는 게 아니라 불만이야 네 불만이에요 제가 배경음악까지 당신들 컴펌 받아가면서 해야 됩니까? 아니 뭐 그럼 그게 방송국이에요? 외주제작사지 외주제작사 채진리의 외주제작사 그걸 누가 믿어요 아니 화살촉 애들 범죄는 무서워서 신고도 못하잖아 그 합치면 상당할텐데 범죄율 그리고 얼마 전에 뭐 고지 받은 사람 집 찾아가서 라커로 다 칠해놓고 그럼 뭐라 그러더라 그거? 어? 죄인의 짓? 가서 세간살이 다 부셔놓고 가족들 쭉 패고 열사짜리 딸이 지아빠 죄인이라고 구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세상입니까 그게? 사람들 겁주고 벌줘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시겠다 그런 데가 하나 더 있죠 지옥이라고 그건 니가 답을 맞히는 데에만 욕심을 내기 때문에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질문이 무엇인지 아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틀린 문제에 옳은 답을 낼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므로 답을 맞히는 것보다 답을 찾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우리의 현대사는 학살의 역사입니다 48년 제주에서 7만명이 51년 거창에선 700명이 80년 광주에서는 수백 수천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오늘날에는 대체 왜 죽어야 할까요? 대체 왜 자신이 왜 죽었는지도 모른 채 죽어간 사람들의 영혼은 그들의 말들은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월간 독백 계속 나올 겁니다 나의 말들을 위해선가 아니라 저들의 말들을 위해서 나의 상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들의 상처를 위해서 나의 영혼을 위해선가 아니라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록할 겁니다 제주를 거창을 그리고 광주를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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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언젠가 벌어질지 모를 가슴 아픈 재능과 폭력을 정의를 위해서 그런 거창은 이가 아닙니다 숨 좀 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숨 좀 쉬게 해 주십시오 제가 왜 설혜씨 좋아하는지 궁금하댔죠? 아니 안 궁금하댔나? 설혜씨는요 몸이 꼿꼿해요 긴장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꼿꼿한 사람은 드물어요? 난 그게 설혜씨에 대해 많은 걸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는 오늘날까지 선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긴 시간 노동해왔습니다 당신이 주신 재능을 갈고 닦으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왔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예술에 이 예술에 내 몸과 마음을 바치면 당신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 그 믿음 하나로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왔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왔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왔는지 당신은 당신만은 당신만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 노력이 다 뭔가요? 아이 잘 들립니다 당신이 선택한 그 이름 모차르트 충동적이고 시급망치고 잘난 척하는 모차르트 타인을 무시하고 마누라에게 엉덩이나 거둬 잘리면서 음탕한 짓거리라는 그런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을 당신은 당신의 소리로 선택했어 그런데 제게 베풀어주시는 보상은 제게 주시는 재능은 당신이 선택한 신의 목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더라 이것뿐이군요 불공평한 신이시여 인간을 조롱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불공평해 난 이제 더 이상 당신의 장난질에 절대 굴복하지 않아 욕망을 주셨으면 재능도 줬어야지 우리 이제부터 우린 영원한 적입니다 영원한 적 영원한